자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부담률로 들어가네요 399 근데 위에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399 반드시 이번 시험에 비교해야 돼요 399 꼭대기 까만 박스 있죠 자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공제 성격은 물적 공제입니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물건 보고 공제하는 거죠 자산별로 그 다음 공제 대상은 딱 세가지만 토건조 그 다음 보유기간은 요건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미만은 안해줘요 그 다음 미등기는 배제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다르게 적용하죠 몇 프로 몇 프로 2%와 8% 나눠서 2%짜리 8%짜리 차등 그 다음 나왔다 동일 연도에 수해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팔 때마다 계속해줘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 그럼 여기에서 각각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짜리 8%짜리 그 다음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 내 몇 주택 2주택은 배제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배제가 아니라 공제 적용 3년 보유하면 해줘요 2주택을 안해주는 거지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고요 구체적인 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동소유재산은 항상 뭐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죠 인적공제로서 이거는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소득별로 소득별은 몇 가지라고 해서 할까 세 가지 그 다음 모든 양도 자산 다 해주죠 등기를 요한한 거 등기 되고 팔아라 이거지 등기 대상은 그리고 보유기관 불문 그런데 등기 대상인데 미등기로 팔면 어떻게 한다 배제 그리고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공제하죠 관계없이 어떻게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한도예요 여기서 소득별 각각은 몇 가지다 세 가지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그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공제 적용합니다 장기를 안 해준다고 알아들었나요 기본공제는 모든 거 다 해줘요 믿음기 빼고 그럼 기본공제 문제가 나오면 딱 뭐만 봐 믿음기 빼고 다 해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공제 적용 공제 적용 그리고 비거주자도 다 해주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공동소유자는 항상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는 거죠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는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250을 더 받을 수가 있다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공통사항은 믿음기 빼고 다 해준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이거는 다음 달에 배울 건데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거주자 비거주자 단 공제율이 달라요 장특공세에서는 일단 기본이 뭐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여기서 알 거는 뭐라고요 믿음기는 둘 다 안 해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비교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밑에 세율 나와 있죠 세율은 항상 어디에다 곱하는 거다 과세표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왔다 1번 몇 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 딱 1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 1호 자산 나와 있죠 한번 표준세율이고 넘겨봐요 넘겨보면 기본이 뭐를 해야 되니까 박스를 해야 돼 별 하나 딱 붙여 이 박스가 되면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 박스가 돼야 돼요 위에 박스 자 1호 자산 예를 들어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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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 1억입니다 자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았다 세율이 몇 프로에요 70% 70% 미등기는 70%에요 그럼 1억에 70%면 얼마가 세금 액수라는 얘기에요 7천만원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이렇게 과표가 1억이라면 70% 그럼 7천만원이 세액이라고요 우리는 이것만 물어봐야 70% 일명 미쳤다 70%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요 70% 빼더라도 3천만원 남았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500원 번 거야 90% 뺏어가야 본전이야 그래도 양심이 있어 국가도 아주 좋은 나라야 미쳤어 70% 미등기 등기 대고 팔아야지 이걸 봐야 돼 이제 등기 대고 팔았을 때는 이제 이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보유기간이 길면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그 박스 보고 있어요 위에 거 그래서 1년 미만 1년 못 채웠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빼서가 50% 그럼 얼마가 나와 5천만원 나오겠죠 그죠 1억에 50%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1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은 몇 프로 빼서간다 40% 4천만원 몇 년 이상 2년 이상일 때는 초과 누진 세율 최저 6%에서 최대 몇 프로 42% 몇 단계로 돼 있나요 7단계로 그래서 이거를 초과 누진 세율을 양도세에서는 기본 세율이라고 그래요 기본 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그럼 어떤 애가 가장 많이 나와요 1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3번이 덜 나와요 2년 이상 6에서 42 이러니까 어떤 분이 42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진공제받아요 가장 적게 나오는 게 3번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등기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 거기 나와시오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보유기간 등기 양도자산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눴네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따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등기 대상이죠 그러니까 미등기는 70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4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이 없어요 이에도 40% 1년 미만은 40% 그 다음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로 갑니다 6에서 40이 똑같고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이쪽은 상가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 범위로 나와 범위 자 1년 미만은 상가 토지는 몇 프로? 50% 1년 미만 주택은 몇 프로? 40% 50% 이 없어요 주택은? 이렇게 안 나오고 6개월 보유 6개월 보유했다 1년 미만에 들어가죠 범위? 상가 토지는 50% 6개월 보유하면 주택은 40%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상가 토지는 몇 프로? 40%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다 맞히니까 1년 8개월 보유한 경우 1년 8개월은 범위 여기에 들어가죠? 40% 2년 5개월 보유하면 6에서 42% 2년 채우면 단 주택은 몇 년 이상? 1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가 그러면 우리가 상가 토지 팔 때는 최소 몇 년 채워야 돼요? 2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가장 덜 나와요? 집을 팔 때 과세하는 경우는 최소 몇 년 채우고 팔아야 돼? 1년 이상 채워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요 1년을 못 채우면 40%로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끼워넣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세율 나왔다 7단계로 이거 나와 있어요 7단계 암기해야 돼요 항상 초관어진 세율 기본 세율이죠? 1200만 원까지는 6% 어떨 때 6% 쓰는 거다? 이거 여기 봐 토지 상가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면 이거 써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면 1년 이상 보유할 때 6에서 42로 간다고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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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은 필요 없어 얼마 넘어갈 때 5억 원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 42 동그라미 그래서 6에서 42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 7단계로 돼 있어요 7단계 칸이 7개잖아요 구간별로 한 번 쉬어봐요 7개인가 8개인가 6개인가 7개 맞죠? 잘 쉬어야 돼요 이거 숫자만 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8개래 7개요 7단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6, 7, 42 구구단 6, 7, 42 세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6, 7, 42 7단계 자 그럼 한 번 계산해 보죠 과표가 1억이다 가장 적게 나온다며 이에는 얼마 나와? 이에는 5천만 원 이에는 4천만 원 자 2년 채웠다 상가 토지를 또는 주택을 1년 채우면 이걸로 가죠? 과표가 1억이야 초과 누진으로 한 번 계산해 보자고요 표 보면서 그럼 항상 초과 누진은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죠 1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요? 8, 8 초과에서 1억 5천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4단계야 여기까지는 기억이 되죠? 표 보면서 네 번째 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과 누진은 원리가 뭐야? 네 번 계산하는 거야 4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각 구간별로 더해서 다 합치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따로따로 네 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8, 8까지는 계산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번 계산해서 다 더하는 게 누진세율이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 계산해서 72만 원 내려왔고 그 다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좌우간 8,800만 원까지는 얼마 계산됐다는 겁니까? 1,590만 원이 계산됐다는 거예요 세 번 계산해서 합친 거예요 이거 그러면 1억이니까 8,8 계산 끝났죠? 그럼 1억에서 8,8을 빼면 얼마 남아? 1,200 그럼 1억 계산 된 거지 그럼 이에는 4구간 35% 35% 그럼 얼마? 420 합쳐야지 합치면 얼마가 나와? 2,000 2,010만 원 그래서 양도세는 누진세율로 갔을 때마다 1억 정도 남으면 100억이 남더라도 약 양도세가 20% 전후 나와 양도세는 기본적인 거는 남는 거예요 약 20% 전후가 나오는 게 양도세라고요 그럼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예요? 보유기간이 길잖아 이겨 이게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예요 또 계산한다 또 계산해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누진세율은 이런 원리를 갖고 계산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다 날세요 간편법이 있다고요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다 딱 구간별 세율을 딱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딱 빼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줘요 이번에 개정세법 할 때 이번에 개정세법 해요 3월 달에 한다고요 반드시 개정세법은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자 밑에 2번 나왔네 강의한 거 제일 밑에 2번 조택 및 조합원 입주권 조택은 등기 대상이죠? 미등기로 펄면 무조건 70 등기 됐을 때는 보유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주택은 주택은 1년 미만은 40, 50이 없다고요 그다음 1년 채우면 뭘로 간다? 6에서 40이로 가는 거예요 자 1호 자산 이거였죠? 자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기본강의 알아야 될 게 잘 들어요 자 나왔다 조정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다주택자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은 몇 년 채워야 돼요? 1년 1년 채우면 1년 채우면 이걸로 가죠? 이거 그래서 2주택자는 이 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가산한다? 10% 2주택자 그 다음 3주택자는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해버려? 20% 3주택자 그러면 2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16에서 50이까지 가 3주택자는 20을 더해버리죠? 그럼 2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간다? 60이 아주 세금 폭탄이야 60이에다가 이것만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10%를 떠내 특별징수 양도세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10%를 더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뭐를 더한다? 20을 더한다 기초가 여기까지 그래도 오른쪽 3번 나와있네 3번 나와있죠? 자 박스만 봐 기억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 자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 10% 단 니은 봐요 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밑줄 긋고 조합원 입주권 각각 하나죠? 중요한 것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투기 목적이므로 분양권은 더하지 않아요 아파트 당첨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고요 그럼 각각 하나니까 주택수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 10을 더하는 거야 주택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 안 하고 해당 주택은 10을 더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잖아 두 번째 칸 몇 주택이야? 3주택 이상 기본세율에 20을 더해요 그리고 리을은 뭐다? 리을 똑같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셋 셋 그럼 몇 주택이야? 3주택 이상 몇 프로를 더한다고요? 20을 또 더한다 기본세율에 항상 기본세율은 몇 프로다? 6에서 42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초는 딱 두 가지에요 여기까지 1호 자산 여기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10을 더하고 3주택자는 뭐를 더한다고요? 20을 더한다 20을 더해요 하나 더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프린트로 봐요 프린트 프린트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프린트로 정리 들어가요 세율 세율은 초과 누진과 비례세율 같이 쓰죠? 이런 세율을 뭐라 그래요? 70 40 70 40 70 40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해요? 50 40 50 이거 무슨 세율이라고 해요? 네 글자로 비례세율 비례세율이잖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는 거잖아 유리 과세 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누진세율과 1번 1호 자산 미등기는 몇 프로? 70 2번 등기 됐을 때는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1년 미만 50 그런데 주택은 50이 없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40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은 옆에 적어 니은 빠졌잖아요? 니은 몇 프로 적어? 40% 적으라고요 니은 옆에 그러나 주택은 1년 채우면 오른쪽은 6에서 40이로 가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니은 옆에 40 적었어요? 자 그 다음 2년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세율 초간의 주인이죠? 그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뭐다? 6에서 40이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조정대상 안에 1세대 2 과로는 3주택 기본세율에 2주택은 몇 프로를 또 더한다? 10 3주택은 기본세율에 뭐를 더한다? 20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세 글자로 적어요 뭐 팔았어요? 분양권 분양권을 전매한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몇 프로 뺏어가? 50% 요즘 분양권 전매 안 하잖아 조정대상 지역에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에 분양권 전매하면 남는 거에 몇 프로 뺏어가? 50% 50%에다가 또 뺏어가죠? 지방소득세 50%에 10%는 뭐야 55% 뺏어간다는 거야 지방소득세까지 그럼 1억 남으면 조정대상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에 분양권 거래하면 5500이 양도세예요 그죠? 엄청 폭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기타자산 1호 자산이잖아요 기타자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골프의 영권 고자와 함께 가는 영업권 기타자산 종류는 알아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골프의 영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언제나 뭘로 간다? 기본세율 그래서 기타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관에 속지 말자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골프의 영권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세요 이해가 잘 봐요 상가 토지를 8개월 보유하면 몇 프로? 상가 토지를 8개월 보유하면 1번 주택을 8개월 보유하면 40 상가 토지를 1년 3개월 보유하면 상가 토지를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주택은 6에서 42 상가 토지를 2년 8개월 보유하면 6에서 42 주택은 똑같이 6에서 42 그래서 상가 토지는 보유기관을 3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춰요 수염은 범위를 물어봐 헷갈리게 그래서 상가 토지는 보유기관을 3가지로 나누고 조택과 조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관을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403쪽 한번 해봐요 답보지 말고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가요 확인 예제 짧잖아 답보지 말고 한번 갈고 시끈 갈고 바꾼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맞춘 분들은 거의 합격권에 들더라고 이게 못 맞추면 시험장에 가서 흔들리더라고요 자 그만 보고요 1번 뭐 팔았다 주택 주택이잖아 1년 6개월 1년 채웠네 6에서 42 1년 채웠잖아 1년 이상 6에서 42 자 그 다음 2번은 뭐 팔았어 상가 2년 1개월 2년 채웠네 6에서 42 그죠 자 그 다음 3번은 뭐 팔았어 상가 10개월 1년 못 채웠죠 여기에 들어가잖아 50% 50 50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주택 팔았네 몇 개월 6개월 1년 못 채웠죠 40 40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요 상가 1년 8개월 1년은 채웠는데 2년 못 채웠죠 가운데 거 40 40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이런 거 짧은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천천히 잘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뭐를 해봐야 되냐면은 쭉 넘겨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있어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 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양도세를 자르려면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이게 정리가 안되면 양도세가 안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잖아요 열거된 거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열거된 거 다섯 개 부동산 뭐와 뭐 토지건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상 권리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용권리와 그 다음 뭘로 나눠 취득권리 졸고 있어요 내가 목소리 살살하니까 자장가 소리도 들고 있어요 잠 좀 제때 자야 돼요 이용권리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 취득권리 여러 개 있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등등등 취득권리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세 번째는 기타 자산 여기까지가 몇 호 자산이라고 그래요 1호 자산 그 다음 주식 그리고 주식에서 파생된 게 뭐다 파생 상품 이거 양도세 된다 이게 정리가 돼야 양도세가 되는 거예요 일명보다 부부 죽이고 파 파생 상품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적었어요 등기대상과 등기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토지 건물 등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취득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에요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등기대상이에요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그 다음 기타 자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이렇게 양도세 대상을 등기대상과 등기대상이 안으로 구분한 거예요 등기유무 그럼 등기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2회를 어떻게 했다 미등기로 팔았다 그럼 몇 프로 뺏어간다 70% 그럼 2회를 미등기로 팔면 70% 다 틀린 지문이에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등기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았다 70% 안 써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50% 뺏어가 알아들었나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 뺏어갑니다 또 적어 적지 마세요 이거 프린트를 자꾸 봐야 되는 거야 미등기가 뭔지 알죠 등기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세법상 불리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 보라고요 책 봤어요 불리익 불리익 나와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란 토지건물 및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나왔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조문이다 뭐만 된다 이용권리만 취득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이용권리와 취득권리 이용권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불리익을 준다 1번 어떤 불리익을 준다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감면 안 해줍니다 이렇게 불리익을 주는 거예요 불리익 자 그다음 두 번째 불리익은 뭐다 불리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배웠죠 불리익을 준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불리익은 뭐다 최고 몇 프로 70% 최고 70% 믿은 게 아까 배웠죠 최고 70% 이렇게 불리익을 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만 해 1번 2번 3번 불리익을 줘요 넘어가죠 넘어가요 412점 기초 용어만 아는 거예요 412점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뭐다 밑에 양과로 3번 배우자 및 직계 준비 습관 증여 재산에 대한 2월 과세 무조건 출제되는 거요 2월 과세 봤어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된다 2월 과세 들어봤어요 2월 과세 2월이 뭐다 넘어간다 2월 과세는 항상 2월 과세가 나오면 딱 중심이 뭐다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다 증여는 누가 받은 거야 수중자가 수중자가 받았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넘어가서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2월 과세예요 이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이거 옛날 기초강의할 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아주 오늘따라 잘하래요 한가 안 하는 것도 구분하네요 그렇게 기억날 때도 있어 우리가 부부간에 살 때도 뭐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 잘하는 건 뭐다 전기를 잘 고쳐 전기 수도 우리 집사람 공고 나왔잖아 공고 나왔어 전기과 나와가지고 아주 잘해요 우리 아들도 대를 이어서 공고 나왔잖아 오늘도 출근했어 오늘도 프리랜서라 오늘도 놀질 않아 둘이 둘이 딱 맞아 공고 출신이라 항상 그 광속에 들어가면 이만한 통이 하나 있어 팬츠 뭐 드라이버도 수십 개씩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다 고쳐 새가 딱 옆에 서 있으면 저리 가라 그래 귀찮다고 한 번에 형광등 갈아 끼다가 어지럽더라고 사람은 단점이 있으면 배우자가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한쪽이 승질 드럽잖아 급하잖아 한쪽은 이제 찬찬히 가면 되는 거고 우리 집사람 승격 드러워 급해 나는 조용하잖아 가 그러면 탁 물러섰다 그래야 되는 거야 승질나지 나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무시해도 유분수야 그러면 승질 급한 걸 한 번 물러놔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지풀에 지갑 끊겨 그게 또 부부야 부부는 맞닥치면 안 되는 거야 제일 무식한 개마다 바로 받아치는 거야 승질나다라도 좀 참고 담배 피우는 분은 나가서 한 대 피우면서 좀 안정을 하고 자 그럼 이월과세로 들어가요 갑돌이 갑돌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와서 배우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뭐 증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는 자 증여자 그리고 배우자를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라 그래 결국은 이 지문은 뭐다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그럼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 양도세 대상 중에 딱 세 가지만 토 건 특만대 기타 자산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런 것만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만 그래서 이제 갑은 갑은 2014년도에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한 거야 1억에 취득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증여는 언제 하느냐 2019년도에 한 거야 이 증여 증여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증여하면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뭐다 이게 7억짜리가 된 거야 부동산 가치가 뛰어서 그리고 배우자가 받아서 뭐다 제3자에게 팔아야죠 돈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서 2019년도에 양도했다 가정하자고요 양도 얼마였느냐 15억에 팔았어 완전 폭등했어 부동산 서울 같은 예예요 그래서 15억에 폭등했다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다 15억 알아들었어요? 양도가액이 15억이잖아 돈 얼마 챙겼어 배우자가 15억 챙겼잖아 그럼 배우자 통장에 딱 15억 적혀있죠? 이 값이 완전 이 값이 짠돌이야 이렇게 직접 팔면 양도세 폭탄 맞잖아 취득가액이 1억이잖아 직접 팔면 15억 양도세 폭탄 맞으니까 짠돌이가 어디서 들은 풍어른이 있어갖고 자기 배우자에게 증의한 후 파는 거야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졌잖아 이렇게 그럼 이 배우자는 얼마에 취득하고 7억에 취득하고 15억에 판 걸로 봐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죠 줄어들잖아 취득가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못 뛰어먹게끔 만든 게 뭐다 2월 과세다 단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뭘로 간다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원칙은 취득가액 높였죠 원칙은 얼마에 파는 거야 15억 취득가액이 얼마로 높아졌어 7억 그래서 얼마 갖고 양도세 계산하나요 8억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2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어떻게 계산하겠다 15억에다가 얼마를 빼 1억 1억 그래서 얼마 남았어 14억 양도세 폭탄맥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했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면 안 돼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과거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5년 지나서 이게 2월 과세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5년 이내에 팔 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수중자는 7억 받았죠 받았잖아 배우자끼리는 증여공제가 얼마가 돼 증여공제가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 자녀는 5천만 원까지고 배우자공제를 6억 받는다고요 만약에 6억을 받았잖아 6억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평가해요 법에 의해서 뭘로 평가한다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당시 거래가액 시가가 있죠 그게 취득가액이 돼 나중에 팔아먹을 때 그러나 토지나 상가는 시세가 없을 수도 있죠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아파트 같은 거는 시세가 있잖아 단지별로 바로 시가가 되고 나머지는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증여당시 그럼 7억이니까 배우자는 6억 빼고 1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만약에 6억으로 평가했다면 증여세 안내 그리고 봐요 7억에 받았죠 금방 팔았잖아 이거 18년 19년이죠 딱 받아서 등기치고 내일 팔잖아요 만약에 7억이야 7억이지 그럼 등기 딱 치고 내일 팔면 양도가액이 제로야 왜 7억 받아서 금방 팔면 양도가액이 7억이죠 그럼 취득가액도 7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징여받으면 3개월 이내에 팔면 3개월 이내에 팔면 3개월 이내에 팔면 그 가격이 취득가액이 돼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금방 얼마에 팔았어 15억에 팔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 15억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팔면 상속받아서 팔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6개월 이내에 15억에 팔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15억이 돼 그래서 양도세 제로라고요 제로 이거는 뭐다 증여 그럼 양도세도 빵이 될 수가 있잖아 금방 팔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도 안 낼 수도 있죠 5년 이내에 팔 때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얼마 잡아주는 거야 1억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 개정법이 있다고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 뭐가 들어왔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신설된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그래서 2월 과세 대상은 작년까지는 세 가지였어요 올해부터는 뭐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이런 배우자 등을 통해서 팔아먹으면 양도세 줄어들죠 이게 추가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412쪽 니은에 니은은 작년 답이에요 제일 아래 니은에 토지건물 또는 시설물 회원권에 한한다 이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기타 자산이죠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됐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추가가 됐어 저거 해야 돼요 니은 옆에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럼 작년까지는 토건 특 세 개죠 두 개가 더 들어왔다고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토지건물 또는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거는 작년 답이에요 하나여 두 개가 추가됐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이 없다니까 버블 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분양권 전매합니다 분양권 전매한다고요 분양권이 뭐다 제가 지금 동투가 2억 올랐다 그랬죠 그죠 2억 올랐잖아 지금은 등기 쳤지만 그럼 딱 팔려고 보니까 분양권이 2억이 오른 거야 그럼 팔면 세금 폭탄 맞죠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분양권 가액을 높인 다음에 팔아먹더라 이거지 그럼 양도세 띄워먹죠 몇 년 이내에 팔아먹었을 때 5년 이내 이 가격으로 적용해요 2월 과세는 몇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세 가지 이것만 알면 돼 취득가액을 누구 걸로 적어 이거 1억을 적는 거예요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자 그 다음 양도세 계산하려면 보유기간 따져야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과 장특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따라 달라져요 그럼 이런 경우 14년에 취득해서 18년에 증여하고 19년에 팔았다 이 경우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부터 따진다고요 취득가액을 증여자 걸로 잡았죠 그럼 보유기간 시작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시작한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1년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3년 지났죠 그러니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춰주는 대신에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사람 죽일 때 막 죽이면 안 돼요 그 대신 보유기간을 늘려줘요 그리고 세율 따질 때도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래도 이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자 그 다음 증여세 6억이 넘어가는 6억이 넘어가는 거는 내야죠 그 다음 양도세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해 양도세는 양도세 납세 무자는 누구일까요 양도세 납세 무자는 이거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납세 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중자가 납세 무자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만 그럼 양도세 그 다음 증여세도 내는 경우 있죠 그럼 증여세도 물고 양도세도 물면 이중과세 잖아 그럼 증여세 는 어떻게 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내죠 필요 경비로 낸 만큼 공제를 한다 결국 이 법은 뭐다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2월과세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2월과세는 양도세를 띄워 먹지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못 띄워 먹게끔 어떻게 5년 이내에 팔 때는 뭐다 취득가액을 낮춰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시 2월과세 만들어서 취득가액을 높였잖아 7억으로 7억으로 높여서 양도세를 띄워 먹더라 1억으로 가면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띄워 먹잖아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못 띄워 먹게끔 만든 게 2월과세다 못 띄워 먹게끔 못 띄워 먹게끔 만들 때는 취득가액을 낮게 적어야죠 이렇게 2월과세 왜 만들었어 야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회피하더라 알아들었나요 띄워 먹더라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못 띄워 먹게끔 취득가액을 낮춰서 증여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2월과세다 그럼 취득가액을 1억을 잡았죠 그럼 보유기간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4년 19년이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못 받아요 그래서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폭탄맞아 폭탄맞는 거예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또 꼼수를 부려 꼼수 이혼해 이혼해 그럼 이혼하면 취득가액을 1억을 적을까요 7억을 적을까요 이혼하도 1억을 적어 유장 이혼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럼 이혼도 이혼도 5년 이내에 하면 안 돼 5년 지나서 해야 돼 14억이면 약 20% 양도세가 나온다고 그랬죠 약 3억 가까이 나와 3억 가까이 나와 이혼하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유장 이혼해서 이혼하면 이혼하면 위험해 실무에서 얼마 챙겼어 배우자가 15억 챙겼잖아 통장에 15억이 딱 들어와서 이 녀석이 생전 공동등기도 안 해주고 잔소리꾼이야 딱 15억 챙겼잖아 통장에 밤에 야밤도주할 수 있어요 이 배우자는 여자다 남자다 맨날 저쪽은 남자래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남자도 될 수 있고 배우자끼리 징의해서 팔아먹을 때는 징의 여자는 잠을 자면 안 돼 진짜요 행방불명 될 수가 있어요 진짜요 돈 받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꼼짝 말아라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양도세 폭탄 그래서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세금을 안 내려고 죽어 죽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취득가액을 7억으로 계산하죠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세금도 덜 내게 만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잘 들어요 이혼은 2월 과세 포함한다 1억으로 계산해 죽으면 2월 과세 포함하지 아니한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2월 과세 배우세요 중요한 거는 가족끼리 징의한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안 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 뛰어먹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이번에 개정법 토건 토건 특만 되는 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을 징의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뛰어먹죠 수없이 뛰어먹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2월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412쪽 니은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하나여 틀렸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자 그다음 오른쪽 2월 과세 효과 2월 과세 효과 봤어요 징의 받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다 양도세 납세 모자는 누구다 징의 받은 세 글자로 뭐야 수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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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디귿 디귿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보유기간 세 글자로 뭐라고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2월 과세는 어떤 형태든 출제가 됩니다 자 403쪽으로 갑니다 자 403쪽으로 가요 403쪽은 앞으로 넘겨야 돼요 뒤로 넘기면 계속 넘어가요 페이지가 403쪽 봤습니까 자 나왔네 박스에 박스에 나와있죠 보유기간의 계산 박스에 2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보유기간 세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율 그럼 보유기간은 원칙이 어떻게 따진다고 그러세요 박스 위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게 보유기간 아니에요 박스 위에 밑을 긋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게 보유기간이죠 그럼 박스 기억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라면 피가 붙어야 돼 이거는 지금 안 배워 자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 2번 붙였어요 무슨 과세다 2월 과세 나왔죠 그럼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수중자 하면 틀려요 증여자 여기서부터 취득가익을 여기 거 적으니까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진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수중자 틀려 세율 계산할 때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전진해요 다시 앞으로 가자고요 자 396페이지 396페이지 자 5번 제일 아래 396 5번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적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 그럼 항상 1번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 자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무슨 과세야 2월 과세 자 길게 나왔네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시작한다고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증여자 증여한 증여한 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증여자 증여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2월 과세 보유기간 시작은 뭐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절대 수중자 쓰면 안 돼요 2월 여기 보세요 암기하지 말고 2월 과세 왜 만들었어 양도세 회피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띄워먹는 거 왜 어떻게 띄워먹어 취득가액을 높여서 높여서 띄워먹더라 이거지 몇 년 이내 팔 때 5년 이내 팔 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1억으로 계산하면 못 띄워먹죠 잠시 쉬었다 합니다 한글자막 by